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주윤경 왔습니다 어서 온 자리를 우뚝이 안 부신 우뚝으로 좀 더 땡겨줄게요 여러분 우뚝이가 오늘 생일인데 원래 생일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날짜가 오늘밖에 안 돼가지고 맞아 근데 마말로 가도 됐는데 근데 사실 가면 팔뚝분이야 엠빵이 7이라서 좀 더 왔는데 기껏 왔는데 이런 소리라도 이쪽이 케이크 샀거든 진짜? 시간 지나면 언니 재활용해서 이따가든 티뉴 해줘야해 아니야 잘 안해줬는데 나는 진짜 오늘 그루대전 끝나면 티뉴 생일입니다 아니 진짜 누나 산거야 이거? 와아 아니 그럼 우리 남기 그치 아 근데 그걸 또 골프 누나 사주는 생일 선물이 비하다 어? 우뚝이가 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요새? 요새는 트렌드가 하나만 하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그재그 해가지고 지난년? 요즘 이렇게 안 자아 넘어가실게요 다들 애쓰입니다 설마 모이실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독이 생일 축하합니다 아 아 아 맞아이지 맞잖아 갈아버고 오세요 다시 나 부피해 나 아직 생일이 안 됐어 다시 한번 아니 난 안 됐어 미리 하네 미리 하네 난 내일이야 미리 해요? 이거 그루대전 끝나면 되겠네 이따가 분위기 안 좋을 수도 있어 빨리 하세요 남자 없으잖아요 지금 아니 나 진짜 안 해도 된다니까 아 털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재활용은 좀 아니잖아 아니야 어떡했어 얘가 형아인데 너가 동생이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독이 중 생일 축하합니다 아 그거랑 우리 춤이 너무 걱정이다 춤추는 사람이 무뚝이 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보여주면 안 돼 무뚝이 치고 어? 좋은데? 선생님 오시기 전에? 우리 우리 미리 이거 먼저 아 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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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 봐 아 구찌 나 틀어줄게 자 구찌 한 번 쳐 보겠습니다 와 잘 춘다 아 잘 춘다 아 잘 춘다 예쁘네 오랜만에 춘다 와 잘 춘다 오늘 레전드 선생님이 묻혔습니다 레전드 등장 레전드 등장 레전드의 게임 아니 근데 레전드인게 말이 안 된다 말이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따로 들어간게 아니라 형관에서부터 바로 춘다 희생 고생했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와 고생하셨다 고생하셨 then 고생하자 원규리 원규리 감사드립니다 원규리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원규리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이 추는거 이거 한 번씩 다 봐야 돼 아 근데 혼자 먼저 어느정도 저희가 배울만한지 리듬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벌이를 모른다고 하니까 딱 말씀드릴게요 댄스는 자신감이고요 표정입니다 표정이에요 맛있게 추면 됩니다 몸이 안달아가도 맛있게 표정을 추면 돼요 이거 알아요? 네? 떨려온나 봐요 끝났던 날 우리 cool 빗속은 떨림을 conna evangel jard 마시겠네요 슬피를 타면 되었죠? 아 슬피를 manger 이게 재밌네 슬피를 타면 되게 간단하게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추가가 안 돼? 아 근데 좋은데 제발 체인 좀 빼면 안 돼 아 이거 정신화를 할 때마다 제가 체인으로 잘 빼면 돼 이게 여러분들 이제 몸치잖아요 저는 몸치도 아니에요 저는 몸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아 저런 약간 간단한 것들 그냥 간단한 걸 줘야 됩니다 노동으로 반복 동작이 있는 거 음악 틀어드릴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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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없죠 진짜 기억됬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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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있어 됐어 됐어 llo 아 이거 춤입니다 다음노래 틀어 드릴게요 윈민 댄스 윈민 댄스 윈민 댄스 윈민 댄스 윈민 댄스 굉장히 여러분들이 따라 추기 쉬울거에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댄스로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근데 쉬운건 맞는데 체력이 원래 별 받으려면 좋은 곡을 다 써야됩니다 맞아요 근데 네 아이고 아이고 안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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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굉장히 익히네요 노래 그 다음에 홍박사 홍박사가 1,2,3,4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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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홍홍 홍박사 안틀년 홍박사 안틀년 우리 백인 고마워 감사합니다 홍박사 나이 홍박사 탱이고 찌르고 찌르고 아 찌르고 찌르고 아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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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야, 오신다, 오신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말투랑 약간 억양이 에어로빅크. 너 어떻게 해요? 어, 무서워해. 돌리고! 발뛰기세요! 발뛰기죠? 돌려가세요! 왕댕이! 튀기고! 돌리고! 돌리고! 기운도 은근히... 나 바빠서 말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잠깐 이렇게 신나셨어요? 예?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발발이 가볍게... 지금 선생님... 앞으로, 옆으로 뛰는 거예요.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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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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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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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이거 어떻게 뽑아요, 선생님? 안 모르겠어요. 네? 겁나 감상? 와우! 이거 가지고 시작하네.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 브로크, 2, 5, 2, 3, 2, 3, 1. 베이스, 틴거! 틴거! 아, 으아! 저 이름 못해! 이? 로티아, 로티아! 로티아, 로티아, 로티아. 왜요? 왜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네? 예!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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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쭛쭛쭛쭛 이 혁신! 감사합니다! 대장님! 스키, 스키, 스키! 뒤에, 뒤에 더시려! 정답! 어? 나 겁먹어! 이리 보러 와! 봐봐! 크로스! 심만개 쳤도 우리 하이킹 불태웠다 이거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혹시 펀딩 끝나셨나요? 끝났습니다 펀딩 이 미칠콩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심만개 10만개 사시는거 어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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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미칠콩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 포닝클 분들 그거 아시죠? 포닝클이 너무 세서 아무도 안 덤비다가 저희가 포닝클 너무 외지게 누른데 저희가 먼저 썸 걸어드린거 알죠? 저희가 센게 아니고 당신들이 약한거구요 일단 감사는 해요 근데 진짜로 예? 저희 오늘 3티어부터 첫 경기하기로 했죠 3티어 첫 경기죠 저희 나는 상윤 나가겠습니다 질 사람 먼저 하겠다는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아니요 얘는 저번 경기를 못 뛰어서 지금 피가 끓는 놈이에요 그럼 나는 상윤 상대할 사람 지금 말하면 되나요? 네 포닝클 누가 나옵니까? 저희 포닝클 3티어중에 저희는 박 나니입니다 1순 1순 먹고 갈게요 1순 1순 먹고 갈게요 1순 1순 먹고 갈게요 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한 번 해봅시다 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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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파이팅 하라고 사람이 안 내렸겠지 판배라 어 성수 아는데? 잠깐만 이 새끼 약간 여기서 킬 먹으려고 아니 아니 용의의 심장 뭐 내가 좀 꿀팁 내가 좀 이게 크루즈 날 때 꿀팁 중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하는 거 같아 멸망전 하는데 가가지고 1킬 빼먹고 도망가지 그럼 일단 마사 절대 안 와서 없네 그게 개꿀이야 싸우고 있는 거 하나 부숴먹고 도망가면 그만한 게 없거든 또 소리가 좀 심쿵까지 우와 뭐야 상윤아 저 소리 해드릴게 복싱해 세자 뭐야 이거 쟤가 같이 떨어진 거야 온 거야 뭐야 티 한 바 차이나 얘는 저기 있는 줄 몰랐네 그럼 괜찮나요? 아 왜냐면 진짜 아카니가 아카니가 너무 잘하더라고 아직 다시 까면 돼 아니야 제발 제발 컷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시원하게 해 아 아 저희가 스틱커로 들어서 두 번 들리는 거라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여러분 듀오만 이렇게 봐주세요 아 아 일단 잠깐만요 이게 보셔? 아 아 아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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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생각했대 지금 이 형들이 말라갔습니다 아 지금 이 형들이 말라갔습니다 아 아 근데 이거 방 맞춰보고 돌린 거지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잘 믿기긴 해 아 너무 잘 믿기긴 해 너무 살짝 가오마인 근데 이번 대회 때도 왜 아니 그 말고 아 아 아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우리 수장님 저기 그분들 비행기 타고 오다가 사라졌어 그만하세요 일찍 해서 일찍 해서 펀딩이 안 나올까 봐 너무 걱정했는데 음 어 뭐야 더 터지는 거 세더라 더 터지는 거 세더라 아 아 아 아 사람이 너무 많이 뛰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눈이 이렇게 좋아 네 네 아 아 우리 공적이었죠 지금 저 집 애들 안 들어가고 끝까지 막을 수 있겠다 우리 공적 아 이거 좀 인정하긴 하는데 그냥 시합 시합 근데 갈비 라인이 갈비 라인이 위험하게 돼 근데 이거 조금만 하고 시합띵이 있네 넥 아 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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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짝 그 짝 그 짝 까먹어 지금 정신없다 오 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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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신없다 화킬은 짚고 싶은데 데려는 가야하고 남쪽으로 오네 남쪽으로 갔는데 비슷한데 갔는데 나갔다가 남쪽으로 갔어 나도 남쪽으로 갔을 것 같은데 방금 그 비슷한 곳으로 갔는데 아 멋있다 방금 비슷한 곳은 뭔데? 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친구 아니야 이거? 나 절대 이렇게 못해 나도 절대 못해 난 이렇게 하면 지문을 썰었네 와 빵인데 그나마 서프린 가야 돼 있나보다 나왔을 수 있다 2층인가? 제가 까는 거 올렸다 총 하나내야 맞네 총 하나내야 내가 봤어 빼고 갈라 예? 예? 나이스 나이스 여기 시원하게 봤는데 살린다 살린다 아 근데 19위 들어갔네 아니구나 아 19위 들어갔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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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먹었어 한참 먹었어 이따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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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보여줘 보여줘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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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다가 옆에 붙어가지고 포 한 대 맞고 죽는 것만 아니면 좋겠다 응 존나 가뿐서 남는 것만 아니면 될 것 같은데 인정 온다 온다 오는 게 좋아 오는 게 좋긴 해 빨아 먹으면 좋 파밍해야 돼 어 지금 안에 하나가 필요하다 이거 미치 알고 오는 것 같아 무서워 아 정말 할 수 있어 코비만 넘어 야 애들이 근데 빠박한데 안 빨리네 그니까 존나 신중하시는데 얼른 끌게요 한판 말해 네 어? 기존에 해냈고 다른 곳 아 다른 데잖아 저것도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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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 woman 네 잘하는 놈이 인마 풀밤이다 풀밤이 오히려 괜찮을수도 있어 클락 안해도 어 뭐야 29생만 들어가면 돼 어 2키formed 외리 예? 초콜렛 underground 이 저녁이 못하는데? 괜찮아 아 근데, 괜찮을래? 추천만이 안 불어여 생각하네 힘이 너무 좋다고 여기서 나누이가 여기 위에 이게다가 끝났다고 이 쓰레기집 강력해요 쓰레기집 강력해요 아 근데 이게 좀 더 내려가거나 차라리 아유 위에서 막아야 되는데 아 여기서 막으면서 들어가는것도 괜찮을때? 여기 좀 숨쉬다가 들어갈테니? 그리고 숭만 판단 좋다 아 이게 내가 하는거 보다 남성은 또 아 너무 떨리는데 펀딩이 엄청 커 이거 다 받으면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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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히려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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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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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기다려봐 일단 기다려봐 4킬이지? 끝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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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방라닝이야 제가 방라닝이야 제가 연행해보세요 네 연행해보세요 나이스! 나 이렇게 시원한 꿀따기판들을 상렬이가 좀 안고 있어 아 좋다 좋다 이거야 뭐 좋아요? 응 야 너희 나갈 준비해 누나 여기 오시죠 뭐야? 여기 안돼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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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를 이 좋아하는 것 봐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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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빙! 롯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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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전화 오뚜?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 오뚜기 형보다 요새 배그 열심히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오뚜기가 이길 것 같은데? 난 오뚜기가 이길 것 같은데? 살짝 능력치가 좀 다르잖아 능력치 이제 살짝 피지컬 롤빵 vs.. 살짝 메이지컬 전화는 근데 확실히 피지컬은 진짜 아니야 너무 아니라기보다는 생각보다 잘하는데? 일단 피지컬건 아니야 아니 우리 옆에 분위기 봐봐 아나키 분위기 아 여기 옷도 근데 거매해가지고 밝게 좀 입지 아 근데 그러네 살짝 우리 오늘 옷이 허였네 이제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저 뭐야? 뭐야? 무양은 아니고 저건가? 동산이네? 진짜 기도메타네 근데 스크드가 끝사람이 올라오는 것 같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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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들어갔어 엄마 재물어 안돼 일어났어 야야야야야야야 저걸 안 먹어? 아이고 전화씨는 이거 찔렀다 저거 찔렀다 하는게 문제에요 일어났어 지방이? 아니 지붕에서 아이고 하나만 파슨 나도 이길은 모르겠다 아휴 아휴 뭐야? 아니 쟨 뭐해 이게 뭐야? 아니 쟨 뭐해? 엄빨 원툰이네 아니 어디서 쏘는 줄 몰라 그러니까 절대 이 정도는 안춘 혼자 아니지? 성장에서 계속 충돈 아휴 아 저 박차 하나 나와 이제 쓰이고 여기까지 보는데 미니 아 녹박도 해겠어 이거 당장 누가 잡는거지? 나랑 아 뭐 치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 싸움 해야되겠네 치킨 알만하게 우리 근데 이건 너무하네 근데 이런식으로 하면은 얘보다 생존 좀 덜해도 킬이 우선이라서 라고 하면 또 나들아 뒤집어 그니까 우리는 상대 크로니까 일방적으로 까야되는거 우리가 말했잖아 전화는 킬 못해도 수망 잘할거라고 맞아 우리가 상칸들 잘하고 있네 오오 얘? 잠깐만 얘네 핵인거? 핵인가봐 오셨다 오셨다 이 형님들이 혹시 형님 오셨습니까 드디어 와 이 새끼 뭐야? 내 형들 너무 늦게 왔다 여기 먼저 왔었어야지 형들 너무 늦게 왔다 형님 근데 간부지 말고 얘 형이 됐어 어떻게 죽일까 동글게 동글게 차 멀리 떨어뜨려 놀라 않아 아니 미친거 아니야 얘네? 자 좆됐죠 야 이런 애들 만나면 진짜 밥없습니다 쏠코드 1 와 도구정부야 차 타나? 차 타대 쏠거 같은데? 오? 어 이거 도망가는게 좋아 보니데요 이걸 안내려? 이걸 안내려? 이걸 안내려? 이거 안내려? 키스 뭐야 얘 혼자네 양육이 뺏으면 안돼 양육이 뺏으면 바로 활복이에요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우와 이걸 다 예? 오 전화 잘한다 뭐야 아니 DBS인데 이걸리네 들어가다 죽어라 지금 죽을래 들어가다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지금 죽을래 들어가다 대가리 이거 착오로 되지 않아? 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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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고양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야 뭐야 샷건 있는거야 안해? 쏟아보나? DBS 있어 DBS요? 아 아이고 막 아 아이고 막 어 너 DBS 있는 거 실화냐? 어? 오오오오오 제발 이거 그냥 치킨은 최소 둘 이상 투자였다 그냥 점수 15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13 아 15 아니다 13 13 13점 이거 내가 봤을때 4대1 4대4대1 4대4대1일 수도 있어 로맨 DBS 들어갔다 어 그때 들어갔다 어 프라이구 프라이구 뭐 뭐야 멋졌어 아 그 2킬 많이 안했어 2킬 2킬 9생 2킬 9생이면 13점 13점? 또 져가지고 차가 나와야 되는데 주졌네 차가 없는데 차를 구했어 이 팀 맞아? 아니 우리 팀이랑 나와도 차부터 구하는데 아니 근데 처음에 차가 없었는데 팜이 그렇게 오래 됐어? 케이크 꺼내놔 케이크 꺼내놔 시포킹 처하게 끝나면 어 오토바이다 아 이 새끼 이 새끼 주차 나왔다 아 근데 유린 앞이라 좀 위험하다 야 근데 이제 좀 가야겠는데 내가 뭐해 좀 아 이 새끼 새끼 밖으로만 점프 분리를 안했는데 설마 그걸 안했을겠어 방금 방금 창문에 대고 점프했어 기본이래 기본 설마 설정이 아니 어떻게 이 티어 새끼가 진짜 진짜 우뚝씨 아나키 아니고 네 여러분 모닝클입니다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크루 내전 때 우뚝이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무너지긴 했어서 보여줘야 돼 얘가 증명을 해야 돼 우리 팀입니다 점프 분리 안하는 이 티어가 세상에 있다 아 오른쪽 가게에서 어 야 이거 온다 어 CC무비 빨리 빨리 자 아 깔끔한데 이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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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왜 돌아 왜 돌아 왜 돌아 야 이거 개쉽게 괜찮아 이거 지금 여기서 3킬 만 더 합니다 맨범 밤 짧게 보여주고 어 3킬 만 더하고 29생하면 이겨 왔어 왔어 앞에 왔어 어 아니다 아니다 19생까지 들어가 나이스 나이스 아 아 .......... 어디 들어가서 빠르면 안되면 어디 들어가서 문주가 나와 어? 이 새끼 판단 뭐이냐? 또라우스인데? 예? 야 위깍 한번만 빠져 위깍 한번만 나이스 희석힐 희석힐 야 몇 스킬 1킬 야 이거 2킬 2킬하면 끝이야 4킬이야 지금 몇 킬이야? 지금 3킬이야 4킬 맞아? 아직 가만히 있어 4킬 맞아? 4킬 맞아 뭐라고 싱그랑거리는데 뭐야 싱그랑거리는데 별거 없는 거 이 지랄한 거 같은데 근데 이 새끼야 다가가 다가가 지쳤다 지쳤다 이긴 거 맞잖아 그치? 이긴 거 맞죠? 0점인데 킬 우선으로 이겼어 대박 진짜? 2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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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 왜 이렇게 되냐? 안 죽고? 점수 많이 먹겠다. 아니 이게.. 심팍스는 이 정도 되면 크루디전 첫 치킨 할만하지. 지금 안 죽은 게 천 원이긴 하라. 오케이! 아, 말야 안 돼. 13생인가? 응. 13이고 9, 11점. 아, 200. 어? 200. 이거 좋은데? 이거 좋은데? 너무 잘 쐈는데? 아깝다. 괜찮아, 괜찮아. 손 들고 있어. 벽 보고 있어. 벽 보고 있어. 아니 벽에 쓰면 되지 말고. 안 써. 안 써. 평소에 안 써? 쓰는 거 봤어? 아, 평소에는 빅핸딜을 한 적이 없고. 이게 아마 스프라인처럼 됐어. 앞에 사람. 불어패. 하나 더 있다. 어, 기본기 왔어. 이쪽만 하나 더 있다. 서클 빠졌다. 어.. 어린이? 무슨 상세. 좀 늦게 출발한 게 낫지 않아? 이럴 때는 이제 19생까지 기다렸던 게 낫지 메인도러 초 타지 않을까? 메인도러 초 딸 거 같은데 아까 양육이 굴러갔어 벌써 모르겠네 있을만하다 좋다 저기 얘기하겠다 여기 거 없어? 나도 그 생각 중이야 나 뭐 안전한 게 더 좋아 근데 아이템 안 쓰고 죽는 게 세상에서 제일 후회해 공포! 곰 변수 있으면 나이스 이거 곰 사람을 찢어 근데 곰을 차 타고 싶으면 사람을 찢어 야 성남아 곰 해우서 들어가시면 문 열어 차를 들어오겠냐? 안 들어오겠냐? 장난치냐? 아니 문 안 열지 문을 부수냐고 물어보는데 어 오늘 좋다 문 안 열어 사운드 어 역행했다 딱 하였어 아 찍히는 거 아니야 역시 아 요쪽도 무서운데 큰일 요즘 잘하는 애들인가 봐 술대찢는다 저 곰 잡은 애들이 여기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싸우고 있어 그럼 여기 와서 쟤네들 다 머리 찢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죽었어 쟤네한테 예? 아 씨 시호 뼈도 피가 높네 호명이 누구야? 아니요. 아우씨 또 봤어. 이거 아니오. 조용히 해 줘. 조용히 해 줘. 이때가 의자도 생긴다. 의자도 생긴다. 빨리 안 해. 왔어. 여기 기절 안 했는데. 왔어 갔어. 원리도 안 했잖아. 용성도 안 했잖아. 저기로 올라갈 수 있어? 왜 이렇게 해 본 줄 알았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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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다 먹었다 먹었다. 예? 야 2만 개. 2만 개 존버해. 박초. 8만 개 존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치킨 먹으면 각방 8만 개야 8만 개. 아 잠깐만. 4대1이야? 4대1인가 보다. 이렇게 쓰자. 아 세다. 서로 매달려야지. 아까만 나. 아. 근데 이제 편안하게 해도 돼. 하나 닦아. 어? 안 죽었다. 네모 한 번 더 쳐야 된 거야. 네모 나갔나? 네모 나갔나? 이 새X 뒤졌다 한 번. 영수 쳐야 된다. 이 새X 형도 나한테 뒤졌다 딱. DBS야. 아 난 뭐야? 킬 떴다. 킬 떴다. 킬 떴다. 킬 떴다. 킬 떴다. 킬 떴. 한때 두에서 명칭을 입어. 저기야. 아. 대단해. 풀 코드만 안 죽으면 돼. 이거 한때 맞추고 그냥 AR 긁으면 되지 않나? 그 다 은폐할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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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러면 3팀 남았어 주황색깔이랑 22번이랑 초록색깔 남았어 근데 주황색이 바사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얘네끼리만 진짜 안 터지면 둘러 싸지는게 얘네끼리만 정박사 정박사 야 야 싸우지마 얘들아 아 근데 쟤네가 힘이 센데 옥상탑은 와 세븐이 치킨 먹겠다 이거 석클이 안 버렸으면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망각사니 아니 이건 아니죠 연마치고 있어 아 쟤네 석클 좋은데 다행히 안 쓸거 같은데 왼쪽 애들이 이기하네 아 제발 석클하지마 아 살리고 그냥 죽어 그냥 아 아 아 서로 하나씩 개설이다 세계들은 치킨 먹을 생각을 하는거 그냥 어 3대1이다 일단 3대1이긴 해 아 2대1 못 살렸을거 같긴 했어 다음 석클 다음 석클이 중요하긴 하네 아 아 너무 빨리 와 얘 집으로 빨려 아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씨 아 안다 잘못 쳤다 분명히 차여서 한거 아니야? 예약간거? 예약간거 일부러 시야 가리는거 아냐 이거? 1대1 행동 아냐 이거 사실 이유있는 행동이 폭으로 뒤져야되는데 판처들어? 아 쟤네 폭 다스보아서 아 뭐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섭하게 해 엄마 참아내 깎아 아니 내가 얘네도 지붕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몰라서 불안하긴 할 듯 어 그래도 아 좀 포즈면 아 아니 뭐야 아 그 엄마부터 펴지면 갔어 그러니까 엄마부터 꽉은건 잘했는데 퍼즈면 가지 자가 대체 동기 갑자기 써 이렇게 엥스피킹하다가 아 방금 살짝 아깝다 강나는데 자가 대체 동기 써봐 써봐 있잖아 써봐 주머니 꺼내 주머니에서 꺼내봐 붙었다 아 끝났다 아래부터 야 기절 어디갔어? 저 기고있던거 아니야? 있었어? 아 바보다 아 밖이야 설마 아직도? 왜이렇게 말랑하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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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골고는 막 만약 지더라구 다 갔다 오케이 난 우리 형들이 해줄거라니까 해줘야돼 동생이 못했으니까 해줘야돼 형들이 해줘야돼 너 해줘야돼 너 다음에 나다 생각해 다음에 나다 생각하고 해라잉 아 지랄하지마 야 나도 죽었다 이거 씨 아 저거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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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한데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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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오른쪽 우회전을 왜 으아앗앗앗앗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현력이 나 현력이 나 현력이다 아 현력이다 아 1킬이라고 아 아 아 현력이 나 저게 맞춰있어 핵같은데? 아냐아냐 잘하노 문타다 나이스 피먹고 천천히 해야돼 피먹고 천천히 해야돼 사이가? 바뀌 생각했다 아니다 평소 치겠다 아아악 가도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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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레모니 안 나와 유가 휘다 장면이 진짜 가도 일찍 가도 일찍 가도 일찍 아이씨 미치! 아이씨 미치! 아이씨 미치! 어디서 쏘는지 몰랐어. 아 그 소리가 모르겠다. 나는 근데 창고 들은 줄 알았어. 아니 너무 화났어 미치해. 아니 근데 누나 미안해. 우리 한 채로 진짜 개 시끄럽어. 들어가 들어가. 이거 있으면 안 될까? 넌 벽이야. 그렇지. 왜? 아 뭐야! 여기는 혼자 먹기 좀 괜찮다. 괜찮은데? 다 놀러가면 어머 이렇게 다 후사났네. 애는 생각이 있겠지. 야 이 벌레야. 예? 예! 예! 이게 안 죽어?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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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판 내려가서 봐. 이 새끼야. 1층 입구로 보면 되잖아요. 오! 오! 얘 내렸어? 아 내린 것 같아. 세웠을 것 같아. 비엣 채우려고. 아 두 분이 덮고 가신다. 일하는 것 같아. UAF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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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 잘 컸해드네. 나이스 좋다. 잡았어요. 컷! 컷. 아. 아. 저거 집킬 참고 위험한 것. 아, 나이스 슬퍼가 아닌가? 아, 나이스 한 마리 먹고 당근하고 이 새끼야 있을 것 같은데 바깥어, 바깥어 아, 나이스 깜깜깜깜깜깜깜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막발 지금 뭐하는거야? 나이스 막지마, 막지마 이 새끼야 나이스 봐보렴 야, 이 새끼 너 잘 뽑는다, 이 새끼 야, 이 새끼 진짜 아, 증비를 받았어 사장님, 2시에 왔어, 2시 반인 거 와가지고 그때부터 손을 풀었어 아니, 슬슬 굳지 않을까? 아니야, 아마 안 좋을 것 같아 어? 아이고 나이스 못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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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으러 온다 어? 못살리겠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아, 살리지마 안살린다, 안살린다 안살린다 나이스, 괜찮아 어 어? 뭐 이는 개꾸따기 어? 얘 12번 팀 끊어 아, 9번이다 차가 없어가지고 염화 많이 챙겨놨을때 염화 4밖에 없다 염화권 좀 있어건데 어, 왼쪽으로 좀 어? 뭐야? 네? 나이스 어 야, 4대1대2가 아니네 아 뭐하냐? 6번, 6번이었잖아 야, 선장님 가야돼 염화권 좀 염화권 좀 염화권 좀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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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이 웃음 염화권 이안힘 튕겼어 아무우 웃음 방금 사람 쏘나봐 항상 이상으로 긴장 많이 되던데 사람 만나봐 괜찮은데? 와 뭐가 좀 힘들거든요 오빠? 한국인이다 F 왼쪽으로 인마 에라이 새끼야 아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이게 아쉽네 무빙이 서클을 일단 쳤으면 좋겠다 또 받으면 여기 암흥성은 근데 진짜 빡빡한 한국인들이면 나중에 힘들지도 어 저거 먹나? 어 이 사람 아까 살아난 사람이다 이 사람 오파다 오파 그 사람이다 이걸 써? 진짜로? 피오는 써 오빠 또 죽었어 피오한테 오빠 뭐해 친구가 없나 이 사람은? 근데 왜 이거 안 받으냐 아까처럼 좀 신명나게 써버려야 돼 바뀌어 폰은 차 박으면 안 부서지고 탁 박혀? 응 그래요 다리 건물할 때 저거 저거 없지 응 다리 가운데 나가? 응 얘 진짜 과감하게 한다 뭐한데 얘 혼자 여기 나와야 된거야 연막을 안 쳤까고 뭐하냐 와 와 5킬 아까 여쭤낸산에 양룡이 사폐라 괜찮 양룡이 저거 양룡이다 저거 어 무서울 거 같아 너무 무서울 거 같아 빨리 빨리 내긴 했어 어? 차랑 안가져 이미 나온 거 같은데 아까 개찬 난다고 어? 아 타킹 좀 빠르잖아 어? 내렸어 바위에 내렸어 사람 통 아 죽었다 아 내 이쁘게 죽었다 아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세 번째 거 잘 봤어 아 버리죠 버리죠 왜 이렇게 막 써? 하나 깨져가지고 하나 눕히려고 사진 나 이런 거 될게 어 하나 하나 더 아 내가 더 가보실다 멋지야 어르신 멋지야 친구 없으시고 집에 있던 애 다 어딨어 뭐해 아 진짜 얘들 활발하게 움직여 활발하게 7킬이요 지금? 지금 6킬 6킬 6킬이요? 6킬이요?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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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생했어 여러분 오늘 진짜 펀딩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포니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즐겨찾기도 팩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맛있는 거 많이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너무 감사합니다 펀딩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도 오늘 어깨에 펴고 시원하게 해서 또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승리의 이유는 바로 저랑 철색이요 저희가 안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저는 원래 원래 의심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증명했습니다 아 진짜 인정 맞아 생일인데 불구하고 오늘 힘을 좀 내봤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는 졌지만 팀은 이겼습니다 저희 팀은 강했고 펀딩해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식씨 뭐 할말 없어요? 없으신답니다 네 시장님들 이제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꼭 응원해주세요 다음번 또 금방 잡을 것 같으니까 그때 또 잘 부탁드립니다 저 이제 시작입니다 저 이제 열심히 크루 대전도 할거고 방송 많이 할거니깐 시작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어. 오늘 방송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